너 왜 그만둬? 너 왜 그 중요한 것을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중지한다면, 그만둔다면, 지속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초기값으로 해서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이유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숨겨진 결정적인 이유 이 한 가지 뿐이겠습니까? 무언가를 못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되고요. 무언가를 성공할 때도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가는 가운데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화해서 무언가를 풀어나갈 때는 복잡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풀고 그것이 진행될 때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나누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트리비움 독서 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왜 사람들은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일을 지속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요. 일반적인 이유 세 가지와 그리고 진짜 숨겨진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리, 플래너를 지속하지 못하는 정말 진짜 배기 이유 한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이유를 이야기할 때 플래너, 다이어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죠. 의욕이 부족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부분의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 그 마중물이 돼야 되는 것은 의욕을 찾아주는 겁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적인 동기로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모든 동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내적 동기로부터 무언가를 해내는 그 힘이 있죠. 그걸 뭐 심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중요성은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진짜 중요성을 알지 못한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부여된 그 동기로 인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은 외적 동기의 지속적인 동기 부여로는 누구도 그것을 지속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강사가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동기 부여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쫓아다니면서 동기 부여할 수 없거든요. 내적 동기 부여하는 그 일을 외적 동기 부여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화해내는 일이, 내면화해내는 일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욕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어리를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래, 오늘 하루 안 쓰면 어때? 그 하루가 일주일, 한 달 그러다가 그래,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에 쓰지.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의 문제도요. 일반적인 이유, 첫 번째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임을 알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해야만 되는 이유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이유가 찾아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실패할 정말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이어리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이어리를 지속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이유. 두 번째는요. 바쁜 일정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남을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거든요. 목사로서, 작가로서. 그런데 목사로서, 작가로서 하는 일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그 일,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포지션, 목사로서의 저의 역할에 있어서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혼자만의 시간, 학습의 시간, 연구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비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바꾸어서 또 사람들과 소통해 나가는 일이거든요. 그냥 사무실 책상에 갇혀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저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생각되는 제가 찾은 그 비전 그리고 제 마음속에 품게 하신 바로 그 소망은 하나님 사람으로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읽기와 쓰기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데 홀로 연구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새벽 3시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도 왜 영상을 켰습니까? 이것이 저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튜브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속에 품게 하신 이 생각을 글로, 그리고 말로, 책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연구하여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남을 관리합니다. 저에게 바쁜 것은 누구를 만나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다이어리 쓰는 것이 일이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에세이 쓰는 것이 일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일이고요. 책을 쓰는 것이 일입니다. 저에게는 딴 것 때문에 바빠서 이것을 못하게 한다면 시간을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다이어리를 쓴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들에게, 그리고 시간이 잘 관리되지 않는 이들에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업무도 정해져 있는데 거기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정의할 때 좋은 것과 중요한 것과 먼저 할 것을 알고 준비하며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이어리, 플레이어, 대부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면서 성찰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성취를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다면, 바쁜 것이 이유여서 다이어리를 못 쓴다면 더더욱 다이어리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뭐 또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이유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숨겨진 진짜 이유 한 가지와도 이제 연결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습관을 들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는요 굉장히 큰 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했던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타 인지력을 발휘해야 되는 일입니까? 나를 성찰해야 되는 일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직면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러다 보면 힘듭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이전의 나의 습관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 의욕부족. 두 번째, 시간 분족. 너무 바쁘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였죠? 방금 전해놓고. 세 번째, 습관 들이는 것이 힘들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다이어리를 새롭게 시작하고 나서도 지금 2023년도,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 초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이어리를 정말 꾸준하게 지속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축하드리고요. 그 지속성을 2023년도 12월이 될 때까지 지속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안 하고 있는 이들보다 여러분의 이 노력은 분명히 의미 있는 결과, 과정의 진보를 이루어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고요.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루를 생각하는데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일을 계획하는데 만약에 좀 그 일에 익숙지 못해서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하더라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칼날을 갈고,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그 도끼를 들고 그냥 나무를 쉼없이 찍어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리 플래너는 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그 날을 잘 갈잖아요. 차라리 10배의 시간을 들여서 나무를 베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덜 힘을 들이고 나무를 베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해내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만들어 나가는 일에 다이어리의 작성에 시간을 투자하고 플래너 작성에 시간을 투자하는 일 여러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일을 열심히, 여러분들도 뛰어나게 잘해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학습기획자고, 교육기획자고, 특별히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일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글을 많이 쓰고, 그리고 계획을 잘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송치하기 위해서 과정, 그 플래닝하는 것에 있어서 만큼은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지 않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남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하게 하는 것, 그 일에 능숙한 자를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다이어리를 지속하지 못하는가?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일반적인 이유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정적인 이유, 이 한 가지만 만약에 해결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이어리를 지속해 나갈 겁니다. 플래너 작성을 지속해 나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일기쓰기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 정말로 숨겨진 그 한 가지 진짜 외기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이 전제는 일반적인 플래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활용했던 프랭클린 다이어리,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PDS 다이어리, 또 어떠한 디자인, 그리고 어떤 종이의 재질의 고급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받고 있는 몰스킨 다이어리. 여러분, 이러한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일에 있어서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저는 그 다이어리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할 어떠한 그러한 콘텐츠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을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되는 것을 써내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쓰지? 내가 이걸 쓰지 않아도 정해져 있는 일과들인데. 스펙타클하게 오늘과 내일의 일이 다른 사업가들, 오늘 만나는 사람과 내일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요. 플래너를 통해서 굉장히 삶을 더욱 더 윤택하게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플래너를 가르치는 이들이나 열심히 쓰는 사람들은 그래, 고정적인 어떠한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을 관리해야 되지 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옆에서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다이어리를 그만두게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너 왜 그만둬? 너 왜 그 중요한 것을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중지한다면, 그만둔다면, 지속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초기값으로 해서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꼭 그것이 다이어리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잘 해내지 못해요. 저에게는 그렇게 의미 있는 독서를 안 해요. 저에게는 그렇게 의미 있는 글쓰기를 안 해요. 그럴 때는요. 너 왜 글쓰기 안 해? 너 왜 독서 안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에게는 있는 동기인데, 그에게 있는 동기를 찾아줍니다. 그에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찾아주고 글을 써야 되는 이유를 찾아주고 그리고 다이어리를 써야 되는 이유를 찾아줍니다. 외적 동기 부여를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적 동기 부여화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데요. 동기가 부여돼서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정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타임 테이블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0시부터 0시까지 24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18시간 일정 짝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투드리스트를 적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한번 조율해 보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공간들이 대부분의 다이어리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공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란을 채워나가는 것. 아까 얘기했던 너무나도 일정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지침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는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후드티를 입고 있거든요. 이거 주지스죠. 어느 시합에 나갔을 때 거기서 기념품으로 줬던 옷입니다. 여러분 주지스 체육관뿐만이 아니라 운동하러 갈 때 운동하러 가면요. 거기에서 관장과 코치, 사범은 그 관원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냐면요. 과정을 설계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지스의 기술은 정말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주지스는 무술이잖아요. 그럼 무술을 배우러 체육관에 간 사람들에게 무술을 가르치잖아요. 무술을 잘게 쪼갭니다. 기술을 잘게 쪼갭니다. 관장과 가르치는 사범은 내가 가르쳐야 될 그 영역을 말 그대로 커리큘럼을 짜는 거죠. 초보자가 3개월, 6개월 동안 배워야 될 기술들 그리고 그 기술들을 익혀내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몸의 신체, 그 스트레칭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운동들 주지스에서는 그것을 드릴, 기술 드릴 그리고 어떤 애니멀 워킹이라고 하는 어떤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몸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가면요. 그러한 애니멀 워킹 중심으로 한 그러한 드릴을 반복합니다. 몸을 풀어주는 거죠. 웜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루에 30, 40분 정도를요. 기술 훈련을 합니다. 연계 동작으로서 한 4, 5가지의 기술을 하루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 2년, 3년, 4년 가면서 기술을 나열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익숙하게 숙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이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기가 있는데 지속하지 못한다면요. 그들에게 과정을 설계해 줘야 됩니다. 정말 맛난 요리도요. 만약에 그 과정의 디자인을 20가지 절차로, 레시피로 나누어서 수치를 정확하게 제공하잖아요. 누구나 엇비슷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무술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작을 하는 건 어렵죠. 춤을 추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그것을 잘게 쪼개서 한 동작, 한 동작, 한 동작 익혀나가게 하면요. 그것이 엮어지면서 멋진 춤이 되고요. 무술이 되는 거예요. 태권도장을 가면요. 처음부터 무술로서의 태권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기마 자세를 가르치고요. 주먹 지르기를 가르치고요. 상단 맞기를 가르치고요. 앞차기, 옆차기. 이 동작들을 끊임없이, 수없이 많이 반복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것이 연계 동작이 되면 무술이 되는 거예요. 주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다이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을 설계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트리뷰는 다이어리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저에게 20년 넘는 시간 동안 적용해왔던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이어리 처음엔 저도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썼더라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사다가 이렇게 끄적끄적이 어떤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내 주변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들이 그것을 지속해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연구하고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그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써야 되는 것까지 그들에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써야 될 항목들만큼은 먼저 제기를 제공을 해주자.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계속 익숙하게 하다 보면 그 항목이 없어도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나누어지고 머릿속에서 분류가 되고 하루를 볼 수 있는 자기만의 프리즘 자기만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은 워크시트를 만들었거든요. 워크시트는 뭐냐 하면 과정의 설계입니다. 생각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수백 가지의 워크시트를 만들었습니다. 39권의 워크북을 실제로 디지털 출판을 했습니다. 왜요? 하게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무언가를 알아내게 만들고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 동기를 부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여된 동기를 붙잡고 그것을 지속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과정의 설계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지속하지 못하냐고요? 과정의 설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리의 레시피가 있듯이 운동에도 그 무술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 정말 복잡한 기술들 수많은 기술들 연계 기술들이 있듯이 한 번에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두 가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 단계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서 반복해서 그것을 하는 가운데 아, 이것이 일기구나. 이것이 다이어리구나. 이것이 플래닝이구나. 라고 알면서 혼자 머릿속에서도 메모장 하나만 주어져도 멋진 플래너를 만들고요. 자신의 인생에 다이어리를 작성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유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숨겨진 결정적인 이유 이 한 가지 뿐이겠습니까? 무언가를 못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되고요. 무언가를 성공할 때도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가는 가운데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화해서 무언가를 풀어나갈 때는 복잡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풀고 그것이 진행될 때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나누게 돼 있는 거잖아요. 트리비움 다이어리가 완벽한 다이어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하다가 그만두는 이들에게 도대체 다이어리를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되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채워진 공간보다 공란이 더 많은 이들에게 그 다이어리를 보면서 짜증나고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을 계속 직면해야 되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다이어리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런 유형의 다이어리를 쓸 만큼 그 하루를 복잡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되게 단순하게 살압니다. 아침에 읽고 쓰고 오후에 읽고 쓰고 저녁에 읽고 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람도 만나고요.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계획하지 않아도 저의 일상은 잘 지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꼭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날의 감사 그날의 칭찬 내가 그날의 무엇을 읽었는지에 대한 기록 그리고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무엇을 먹었고 여러분 이러한 작은 기록들 매일 반복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것들 이러한 항목들을 담고 한번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자라고 제가 강조하는 트리비움의 역량이 자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인간지능이 세워져 가고 자연스럽게 메타 인지력도 자라나가는 자기관리력도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모터를 걸고 트리비움 다이어리를 디자인했습니다. 여러분들 트리비움 다이어리를 참조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그 안에 내용 구성을 이렇게 짜는데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다이어리가 풍성해질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루에 할 일 여러분의 비전을 디자인하시고요. 여러분의 사명을 디자인하시고 여러분이 할 일로만 명확하다고 한다면요. 시간관리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왜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좀 장황하게 이야기가 흘러갔는데요. 앞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영상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